그런데 영어로 되게 되게 불리했어요. 영어로 따도. 영어로 따도. 막혀 궁금하다. 영어로 따도. 그런데 참 한국 사람이 유리한 게 영어는 욕이 되게 단순하다. 한국 욕은. 한국 욕은 찰져. 찰져. 어느 순간 열이 확 받았을 때 한국말로 이러고 이제 다 했어.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어디 되게 무섭더라 이러면서.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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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에이. 그게 뭐야. 뭐라고. 그게 뭐냐. 그게 뭐.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나보고 싸우려고. 싸우려고. 제가 남편이 생각하고 영어를 못하지만. 제가 집에 딱. 영어 배우잖아 영어. 술 먹고 있는게 술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짜증나. 왔는데 술이나 먹고 있어 막건리 먹고 있어. 영어로? 영어로? 싸우는건데 웃어. 싸우는건데 웃어. 한 번 풀렸어 벌써. 한 번 풀렸어 벌써. 여보. 여보. 안해. 뱀기 막걸리가 그리 han을 빌어. 고마워 prime 당함되어. 그래 움직이지요. iste wan negotiate i want용iquink. standards were é jeans are lot. and produced health are all go ceников. Oh, my job and and oh, I tired. beating out tout heavyman makingеры change the schedule of like Yeah. Oh, you wanted to get out of making a way of being inека when what do you want going to do this? Oh no! I'm angry! You look so angry her face too much! This is my house, you get out! 아우 마이 지분 아우 아 5절 지분 어? 아 5절 지분 어? 아니 그 뭐지? 5%는 얼마 안 돼. 5%면 형 지분 얼마 안 돼. 50%였다고. 50%라고. 50.